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아카데미 첫 번째 시간에 제자 양성에 관해서 청소년들의 사고력과 자제력이 향상됐을 때 청소년들의 마음에 변화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려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청소년들의 마음의 세계를 바로잡고 이끌어주면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1년도에 국제청소년연합이란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가까이 많은 젊은 청소년들의 변화를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길리움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선교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이 단체가 세워지기 전에 그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에 어떤 한 학생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단체에 설립하신 박옥수 목사님께서 1995년도에 미국 LA에 집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며칠간 성경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데 한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인의 마음 속에 그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 부인이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의 나이가 15살인데 가방에 권총이 있고 마약이 있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 몇 번을 찾아오셔서 간절하게 그 아들의 문제를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미국에 계속 계실 수가 없어서 이 학생을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지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제 집회가 마쳐지고 한국에 다시 나오실 때 그 학생과 함께 한국에 오셨습니다 학생이 한국에 같이 목사님을 따라 나올 때 그 학생의 외모는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머리 색깔은 일곱 색깔쯤 되고요 티셔츠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티셔츠를 입었고 그리고 이제 바지는 거의 엉덩이 절반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지 기장은 너무 길어서 걸어 다니면 마당 청소가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열다섯 살의 학생이 이제 목사님 교회에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학생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와 이혼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아들이 궁금해서 이제 아들을 만나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의 변한 외모였습니다 머리 색깔이 이제 검정색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티셔츠는 단정해졌고 이제 허리 벨트는 배꼽 밑까지 올라온 겁니다 너 내 아들 맞아?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권총과 마약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저처럼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또 아들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 또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목사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감격에 눈물을 돌리시고요 학생이 몇 개월 더 있다가 미국 LA로 돌아갔습니다 LA에 돌아가서 교포 사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학생이 변했어 친구들도 처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 친구도 야 너 진짜 마약하기 싫어? 솔직히 말해봐 마약하고 싶잖아 아니 난 정말 생각이 안 나 이런 변화가 많은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여름방학에는 28명의 학생들이 한국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또 한 달간 있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LA로 돌아갔을 때 많은 부모님들께서 한국에 전화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 아이가 변했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이제 50여 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여 명이 나오고 그러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500여 명이 여러 나라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2001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국제청소년연합이란 이름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참 많은 분들이 청소년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일꾼들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죠 and there are many suffering because there are no longer young workers in the gospel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이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 젊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박 목사님께서 우리 청소년 단체를 설립하실 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다고 이렇게 여러 번 간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관한 말씀이죠 그 여자의 마음은 처음에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간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둡고 무섭고 저주스러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여자는 그 사망의 돌을 피할 수가 없었죠 누구도 그 여자를 그 죄의 형벌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여자 역시도 이제 내가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구나 자신의 그 행동과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해 보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석인과 바리세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그 말씀이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깨끗한 사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돌멩이를 다 땅에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 돌들이 힘없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게 됐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의 사함을 말씀하시고 이 여자가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사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정말 절망과 저주가 가득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할 때 이 여자 마음 속에 행복이 가득 채워져 있고 감사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너무 감사하니까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또 인사를 했겠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빛이 가득할 때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죄악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아니면 게임에 약물에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면 다른 것을 채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지 마라 잘못된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걸 넣어주고 게임보다 더 즐거운 걸 넣어주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정말 전세계 많은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마음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행복이 가득 담겨진다면 그들 역시도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한국은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3년간 전쟁을 하고 나서 많은 해외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54년도에 우리 한국의 GNI는 76달러였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죠 그러다가 우리 한국이 계속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발전하면서 2019년도에는 GNI가 3만 2천 달러가 됐습니다 경제가 이제 너무너무 좋아졌지만 가난하게 살 때는 우리가 밥만 잘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300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는데 결과는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G20 국가에도 들어갔고요 정말 정말 세계에서 8위권에도 들어갔고요 And world trade world trade ranking is number 8 그런데 실제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가 된 겁니다 But Korea is now ranking first in the suicide among the OECD countries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가 61위 정도 된답니다 And the Korean world happiness index is 61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 12위까지 올라갔고요 And among the OECD countries it is ranked number 12 in divorce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는 거죠 So every one in three couples get divorced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참 좋아지면 As the economy improves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We think everything will improve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욕구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But as the economy increases so does the desire of people 특히 경제가 좋아지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욕구가 계속해서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죠 And because the economy is improving the desires especially in the youth increase rapidly 결국 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을 때 이제 많은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And when they are unable to control those desires problems arise 좋은 자동차는 빠르게 달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Yes, a nice car needs to run fast 그러나 브레이크가 좋아야겠죠 But the brakes must work well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차를 몰고 와서 여러분 집 앞에 차를 대고 빵빵 하고 이제 경적을 울립니다 Your friend comes up to you in front of your house with a nice car and honks the horn Hey friend, get in 이 차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어 Hey, this car can go super fast It can even go over 250 kilometers Oh, really? But you know the brakes broken today But anyways it can go really fast Get in 그럼 여러분 과연 그 차를 타시겠습니까 Then everyone would you really get in 아무리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그 차를 아마 안 탈 겁니다 No matter how fast a car may run if the brakes are broken you wouldn't get in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반드시 좋아야 합니다 A good car needs good brakes 좋은 마음은 마음에 욕구만 커서는 안 되고 자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In a good heart not only do you need desire but self-control 여러분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자제력 때문에 자제력을 잃어버려서 많은 문제가 시작되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 선생님 지금 월드컵 축구 경기 하는데 축구 보여주세요 학생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보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수업시간이 하니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경기 마치고 재방송 보면 돼 you know after the match is over you can just watch the replay 아니에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보여주세요 no we want to see it now show us now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but because the teacher couldn't show them 수업을 진행했죠 she just continued with the lecture 이 학생이 밖에 나가서 얼마 후에 그 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월드컵 경기를 보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욕구가 불만이 되니까 학교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한 해에는 1년 동안 70개의 학교가 불탄 적도 있습니다 and in one country in one year over 76 schools have been burned down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죠 and of course in our hearts we have desires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but just because we want them doesn't mean we can have it all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let's say this person is the right man of the president 대통령이 된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and let's say this person is the president they cannot get everything they want there's a lot of death that occur because of the lack of self-control they said in a year over a mill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died due to the lack of self-control and smoking excessive drinking obesity and unsafe sex but on the other hand the American death in World War II was 420,000 and so we can see it's very important to allow the youth to learn how to have self-control 1948년도에 벤자민 스포크 박사님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and in 1948 there is a book written by Dr. 벤자민 스포크 어린 아기들을 교육하는 유아 교육법에 관한 책이죠 it was a book about child education 이 책 내용에 보면 아기가 울면 엄마의 적국지를 물려줘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nd in the book there is a content that says breastfeed a crying baby 이 책이 수십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가져왔답니다 and it became one of the bestselling books all over the world 그런데 이제 어떤 통계를 내본 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요 but when I read an article about this 1948년 이후에 출생한 그 미국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소년 기기가 되었을 때 그 시기에 어떤 범죄율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I read an article about the children who were born after 1948 around when the book was written those children and their youth we saw an increase in crime in society 이 책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and of course everybody may have a different view of this 원래 이제 미국의 사회는 청교도들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and actually America was founded upon Christianity 그들은 정말 이제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와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애했고 신앙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집을 먼저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지었습니다 삶이 좀 어렵고 집이 허술해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섬겼고 교육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 시대니까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때부터 편안하던 삶 보다도 이제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면서 이제 젖을 먹고 그랬습니다 아기들이 운다고 해서 엄마가 젖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돼야 배가 고프지만 기다렸다가 젖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고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아기들에게 또 젖을 주고 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의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8년에 그 유명한 책이 이렇게 나온 거죠 많은 아기 엄마들이 아 그렇구나 아기가 울면 얼른 젖국지를 물려줘야 되겠다 아기들이 이제 울음을 바로 그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기다리면서 자제력을 키우고 또 엄마를 기다리면서 인내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은 발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유대인들이 자녀교육에 관한 책이 있는데요 엄마의 사랑 절반을 감추어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을 쏟아 붓고 싶은데 그 사랑 절반만 쏟고 50%는 감춰라 스포크 박사님의 책 내용과 많이 대조적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자제력을 길러주는 것은 사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열 가지라면 일부러라도 세 가지 네 가지는 이렇게 부모가 들어주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요즘에 한국의 청소년들도 문제가 심각하죠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그걸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반면에 절제력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자제력을 키워가고 사고력을 길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요즘에는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차분하게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즉흥적인 생각을 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그리고 TV 영상물이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이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깊게 사고하는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TV를 만든 사람들은 그 TV를 보면서 바보 상자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TV를 보고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를 하지만 깊이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삶이 복잡한 것보다 삶을 단순하게 했을 때 또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 일들을 하면서 전문적인 부분에 그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간답니다 한 번은 어떤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에 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똑같은 옷들이 단순하게 걸려있습니다 어떤 옷의 취향이라기보다도 어떤 삶을 단순하게 해서 한 분야에 깊이 생각을 몰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사를 창업하신 분 역시도 옷을 입는 거 보면 거의 같은 옷을 입고 강연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단순한 삶 속에서 어떤 한 분야에 더 깊이 사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력을 우리 젊은이들이 키워간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1890년대에 대학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5대 5번째 총장으로 로버트 허친스라는 총장이 부임을 하셨는데 굉장히 젊은 총장님이었습니다 대학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카고 플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습니다 시카고 플랜은 4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고전문학 100권 이상을 읽는 것입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학과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4년 동안 고전문학 100권을 읽어 말도 안 돼 고전문학 책은 소설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딱딱한 책이죠 그걸 읽어야 하니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총장님은 시카고 플랜을 밀어붙였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캠퍼스 안에 학생들의 분위기가 아주 진지해지고 그들이 앉아서 토론을 하고 사고를 하고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시카고 대학이 명문 대학으로 변화가 왔는데요 통계 자료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나 그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그동안 92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성과들은 사고력이 깊어지면서부터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고력을 길러가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인구의 0.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2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인구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역시도 사고력이나 창의력이나 어떤 분야에서 앞서가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많은 업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법은 5천년 동안 질문과 토론하라는 단어로 이렇게 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질문하고 또 토론하면서 많은 부분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기사에서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이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통과하려면 모세 5경을 다 암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 기사를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창세기 1창도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모세 5경을 다 암송한다고 하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뇌의 구조가 3D로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사고를 하도록 뇌의 구조가 변형이 온답니다 평범한 사고에서 아주 더 한 단계 뛰어난 사고력을 갖게 된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중얼중얼 읽어가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암송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부분에 좋은 변화들이 온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많은 앞서가는 일들 속에 유태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고력을 키워가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또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불이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불이한 청지기는 생각이 굉장히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면서 주인의 어떤 마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걸 기뻐할까 이런 삶을 싫어할까 이런 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볼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네가 하던 일을 샘해라 더 이상 주인은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지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었고 사람들이 빌어먹으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아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내가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일을 알았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빚진 자들을 찾아다녔 그러면서 기름 얼마나 빚졌어요 네 제가 백마를 빚졌습니다 오 I have 100 bottles 50 이라 쓰세요 또 얼마 빚졌어요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자기가 쫓겨났을 때 이들을 찾아가면 이들이 자기를 영접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 하는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 한 겁니다 청지기가 이제야 일을 지혜롭게 하네요 저는 이 성경을 생각해 보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말 사고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 안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주인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인과 대화하면서 주인의 마음이 그 속에 흘러들어오면서 이 청지기의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청지기가 미련했는데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청지기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교육을 하지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성경에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혜와 세상에 많은 좋은 교육법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보다 더 완벽하고 성경보다 더 지혜로운 그 책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우서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미니라 여러분 성경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들어있고 책망이 들어있고 바르게함이 들어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비춰지면서 우리 마음을 책망해주고 우리 마음의 교훈을 주고 우리 마음을 이제 의의 세계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흘러들어갈 때 참 그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세상에 좋은 많은 교육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대화할 때 그 말씀들이 청지기의 미련함을 벗겨주는 것처럼 생각 없는 청지기를 생각이 깊은 사고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그런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놀라운 책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위대한 교육은 사실 없습니다 11개 5장을 읽어보니까 거기 남한 장군이 있습니다 남한 장군은 문둥병 때문에 사실 그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는 큰 용사였고 시리아의 장군으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지만 문둥병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이겨서 그 집에 이스라엘 작은 계집아이가 포로로 잡혀오죠 그 작은 계집아이 마음 안에 있는 믿음 과 소망 이 남한 장군을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까지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남한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고 싶어서 소망을 가지고 갔지만 엘리사 집에 도착했을 때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당초위에 손을 흔들고 기도하면서 문둥병을 고쳐줄 거라 생각했네요 엘리사 선지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종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남한이 화가 났습니다 부흥을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땀의 색강 아바나 바르바나 더 깨끗지 않냐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누구도 그 생각을 잡아줄 자가 없었다면 남한은 너무너무 불행한 것으로 갔겠죠 참 놀라운 것은 옆에 있는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장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화가 났습니다 더 어려운 일도 더 큰 일도 하라고 하실 텐데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동안 더 어려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하시면 깨끗해집니다 종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단순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놀라운 것은 종들이 들려주는 그 마음이 남한 장군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편으로 그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자기에게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종들과 대화하면서 종들의 말씀이 그를 거기서부터 생각을 전환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방법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리 사고를 바꾸기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심을 때 젊은 우리 일꾼들에게 젊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마음의 세계를 이끌어줄 때 그들은 변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야생마를 교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이용해서 미국이 많은 개척의 길들을 열어갔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훈련된 말이 아니었고 그냥 야생마들이었죠 그 야생마 길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야생마의 본능을 길들여갔습니다 올가미를 걸어서 던지고 한 번에 목에 걸리지 않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고 싸움을 하고 싸움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야생마들이 거칠었는데 이제는 주인을 잘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킬로를 말을 이용해서 다니면서 나라들을 개척하고 건설한 일을 했죠 요즘 젊은 청소년들 꼭 야생마 같은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인도자들을 만났을 때 성경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젊은이들의 마음이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제력을 얻게 되고 또 그들이 사고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젊은이들이 좋은 일꾼으로 변하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양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 그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증거할 때 하나님 놀랍게 그들의 마음을 바꿔가실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펴서 우리가 증거할 때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또 소통할 때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놀랍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